대한민국이란 나라 속에 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드디어 로얄 로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지 앞으로 제가 필요하실 겁니다 니가 준비한 마지막 버젤 조각을 꺼내봐 두 아드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줘요 회장님의 핏줄 제가 회장님을 구해드리면 절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니가 당당하게 비선제에 입성하는 그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널 강호그룹 강인화 회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내 존재의 이유니까 강호의 핵심만 쏙쏙 뺏어가겠다 쓸모가 다했으니 폐기돼야지 나 참 누가 감히 내일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었던 모양이네요 강호그룹 강중무 회장을 날려버린 감히 날 반드시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 산 거야 나한테 말했었어야지 적어도 나도 알고 있었어야지 오늘부터 회장님을 곁에서 모시게 될 한태오라고 합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